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상하 뉴메틱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소음기입니다. 소음기는 각종 소음이 발생되는 기기의 배기포트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대기로 배출되는 공기압의 소음을 최대 20%까지 감소시키며 제품에 따라 각종 유공압, 자동차 부품, 전동 공구 등 소음의 감소가 필요한 안경에 사용됩니다. 상하 뉴메틱에서 생산되는 소음기 제품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기는 제품의 소재별로 구분하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BTBODY, PE필터로 생산되는 ST, STM, STP, SMT, SLT, 황동 소재인 SL, SM, SV부터 SDC까지 황동 소재로 생산된 제품이 있습니다. 스타일리스 소재인 SSM, SSL, SSDK, 철로 제작된 SV, 알루미늄 소재인 SLM, SAM, SAL이 있습니다. 소음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ST 제품의 경우 소음기 내부에 플라스틱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소음기로 유입되는 공압의 소음을 필터를 통하여 소음을 감소시키고 다시 밖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소음을 차단합니다. SMT와 SL 제품의 경우 소결을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SMT는 소결 폴리에틸렌으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몸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의 소음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압은 소결 형태의 사출 내부에서 다시 결정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소음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SL 제품의 경우 금속 소결로 제작되어 있으며 원리는 SMT와 동일합니다. 황동이나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제품은 고온이나 부식의 우려가 있는 환경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배기량이 많은 대형 설비에 사용하는 소음기는 SB, SLM, SAL과 같은 철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소음기를 사용합니다. 배기량과 압력이 높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소음기는 실린더와 같이 공압을 조절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SBC, SSC, SDK 제품은 배기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생산되었습니다. SBC와 같이 배기량을 조절하는 소음기는 제품의 니드를 통하여 실린더 내부에 있는 공기가 소음기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공기의 양에 따라 피스톤의 속도가 조절됩니다. 상하에서 생산되는 소음기는 콤팩트형으로 생산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황동, 스테인레스, 스틸, 플라스틱, 알루미늄 제품 모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소음 필터는 장시간 사용 시 필터에 눈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음기는 세 가지 나사가 생산됩니다. 미터 나사, 관용 테이퍼 나사, 관용 평액 나사가 생산됩니다. 플라스틱 소음기에 사용된 폴리에틸렌, 즉 PE는 화학의 안정성과 내우성, 내수성 및 내저원 충격성, 절연성, 성형성이 우수하여 플라스틱 중 채경량의 소재로 가공성 또한 우수한 소재입니다. 우수한 품질로 인하여 포장재료 및 가정용품, 건축재료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황동, 소결, 소음기에 사용된 플라스는 구리,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리, 아연 합금으로 강도가 높지 않으나 주조나 가공이 쉬우며 내숙성이 우수한 소재입니다. 스테인레스 소재, 즉 서스는 내숙성이 우수하며 부식되지 않습니다. 크롬이 강의 표면의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부식성을 막아주며 스테인레스는 내마모성 또한 우수하여 오랜 시간 사용해도 마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기는 공압 배출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환경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생산되었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사항이나 규격이 필요한 경우 상하 뉴메틱 홈페이지 상하2000.com으로 접속하여 제품 소개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 뉴메틱의 다양한 제품 소개 영상이 필요하다면 상하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다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 뉴메틱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